안녕하세요. 저는 삼남선교회 소속이며 임마뉴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김철수 건사입니다. 이 시기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애로사항은 그동안 자주 뵙던 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대화가 부족한 외로움의 시간이 가장 힘든 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터널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게 해주셔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그 과정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. 더욱 깊이 있는 말숨으로 묵상하고 무장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. 그리고 올 한해 우리는 삼남선교회를 이끌어 가실 임원진들 중에서 촌모님으로 수고하시는 장준호 건사님을 다음 플러그인 주자로 릴레이합니다. 건사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해주세요.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